아침에 눈부시는 햇살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밤에 달콤했던 꿈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내 허기를 채우는 한 끼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함부로 묻는 문자 한 통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왠지 공감이 되는 음악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내일은 다를 거랑 기대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딱 한 번의 실없는 웃음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소득없는 시시한 대화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빛바래진 어릴 적 추억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사람 이름 모른단 사실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미완결된 만화의 단편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해놓은 영화나 드라마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직 내게 시간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직 내게 시간이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지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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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